마침 한반도를 지배한 그들이 3D로 깨어난다 숲의 제왕 타르보사우루스 점박이 가죽 점박이 가죽을 노리는 액군은 티라노사우루스 점박이 대 액군은 숙명의 대결이 시작된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점박이의 감동 드라마 백악기 한반도의 제왕 점박이의 거대한 모험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3D 1월 대개봉 정상적인 모험 점박이 공룡 4D 1월 대개봉 점박이 모를 수강 점박이의 지적 점박이의 침탈